대한민국 아시아팀 구메달레스터 침석선택 침석선택 자 이벤트 장기 양 선수를 수고하려고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첫 코너 시즌 171cm부터 체중 98cm를 수고합니다. 시즌 171cm부터 체중 56kg대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쓴다 소겸 신촌포! 이 경기를 주시면 안용일 심판입니다. 제1절은 시즌 171cm부터 올릴 준비하신 시즌 171cm에 가능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eines klar 그 east co 으 으 으 5 5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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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여기thy framework. 유선이 한 번 하첸대. 으깨가 Wide- 와치 여기 이제. 와치 여기. 우리 형 같이 가리. 빨리 가. 언급 시래야. 형. 그런거 같지. 한 번 더 해봐 한 번 섞었어 엑스 해주지마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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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안 왔어 진짜 그거 봐 계속 못치네 1. 1. 1. 2. 2. 3. 3. 3. 5. 5. 5. 5. 5. 5. 5. 5. 6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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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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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6. 6. 5. 5. 6. 조금만 더 조심해 그렇지 많이 가져줬잖아 그렇지 아주 좋다 예전해 주시마 아우치 그렇지 몸으로 다니고만 다니고 그렇지 잘했어 사이드 사이드 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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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정답은, 정답은? 오! 오! 탈수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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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이벤티거님! 오늘의 공격을 열심히 하셨을 때, 오늘의 공격을 받았을 때, 승패 상관없이, 은 선수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멋진 행위였습니다. 신종훈 선수, 고성우 선수, 감사합니다.